망뚱어? 어디에? 이게 맞네 맞네 이거 그거다 망뚱어 깨깨깨 깨깨깨 벽쪽에 새우고 있다 새우고 응 이거 망뚱어채끼 벽 쪽에 좀 사면 안되는데 감시해요? 네 아 이거 감시 올라와요 감시 보여줘요 감시 보여줘요 감시 오 어? 어? 사람 좀 볼 수 있어요? 그만한 거 살려줬구나 아 살려주실 거예요? 나이 잡으면 가져가나 하니까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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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 아이가 미꾸라지 미꾸라지가? 미꾸라지네 미꾸라지네 이거 뭐가 많아 이거 겁나 튄다 미꾸라지네 바다 미꾸라지 그거다 멸치 아이가 멸치? 쳐봐갖고 오는데 어 뭐야? 쳐봐갖고 오는데 어디있네 어 쳐봐갖고 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시가 올라오는데 살감시 잡아놓으셨더라구요 감시 포인트네 여기 저기 맞은편에도 감시 잡고 있는가봐요 가자 이제 가보자 네 일로와봐 어머냐 아이고 어머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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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생이다 밥 잘 먹고 잘 크라이 아이고 궁디를 내밀고 지 궁디 만지달라고 어머냐 어머냐 어째달라고 어머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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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애교생이는거 봐라 갔다올게 맞은편 방파제 쪽으로 와봤어요 그럼 가보자 뭐 안쪽에 이리 쥐가 많노 또 대박 포인트 아이가 쥐가 쥐가 아따야 그거 생각하는데 개도 생각난다 맞아 개도네 개도도 밤에 도착했을 적에 쥐가 완전 이렇게 쫙 있었는데 아 아 깻파크다 이걸 시장 짜는다 시장 짜는 아 감사합니다 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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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카드채구 그냥 가기 쉬었네 나도 우리 근데 전원 못잡는다 숭어로 숭어로 갯바위가 아 희한하네 방파제 끝에 포인트가 요렇게 돼있어요 뭐에요? 이게 뭐에요? 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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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겁나게 개꿈이 전원 진짜 크다 시장 짜는다 맞죠 진짜 진짜 크냐 간간이 올라와요 아니면 간간이 올라와요 간간이 올라와요 물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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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카드 혹시 바늘을 몇 호 쓰셨어요? 아 원래 4호 사면 제일 좋은데요 네 4호가 없어서 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우리 4호 바늘 찾아보고 있으면 좀 갖다 드릴게요 사장님 멀티형이랑 파이프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써볼게요 네 아까 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잖아 인사 안했제? 인사했는가 안했는가 생각이 안 나노 하하하하하 물통이 없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물 받아서 청소하고 가시네 진짜 예쁘게 어 사장님 이거 4호 있거든요 요거 하나는 멀티고 하나는 파이프인데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비를 해보자 아 구멍이 안 보이네 멀티 파이프 요거 한번 써보자 요게 좋을 것 같아 쑥 들어가가지고 올렸는데 올리다가 빠짐 붙었다 사장님 입질 맞았죠? 네 안 봤어요 못 봤어요? 걸었는데 아 빠진다 또 아 지금 3마리째 빠졌다 입질 같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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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천천히 할까? 빛의 속도로 체임지를 하거든 올라왔다 올라왔다 밑에서 올라온다 밑에서 또 왔다 앞에 또 왔다 저건 떠서 물었다 더 올려서 2.5매당 네랑 똑같은 짠데 나는 왜 안 잡히노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거는 나이스 샷 봐라 고기 있으면 다 잡는다 중간에 중간에 엄마야 엄마야 우와 크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와 진짜 크다 계속 입질이 있더라고 내가 딱 집중을 하고 있었지 사이즈 안 볼까? 우와 좋습니다 우와 나온나 나온나 고양이 온다 뒤에 고양이 다 뺏들어갔네 고양이가 전어 한 마리 들고 갔대 사이즈 사이즈 아 영상 찍다가 자꾸 놓쳐가지고 이번엔 못 찍었다 한 마리 잡았지롱 대파 크데이 강감독 감시 잡는다고 빠졌다 우와 진짜 설 걸렸는갑다 왔다 힘 좋다 감시 왔다 진짜 감시예요 꾹꾹이다 우와 놀래라 감시 잡았다 감시 잡았다 감시다 감시다 한 25 정도 되겠다 25 넘어요 100% 넘어요 한 번 채 보자 25 넘는다 저거 이제 사악 하니까 있다 이거 사악 가고 감감도 오늘 좀 한대 우와 떠서 물었다 저기 1번 아저씨 또 왔다 바닥에서 올라왔어 이번에는 물기 용기를 tak 으하하하 바단대 이거 바로 이 섭축에 빠져 뻗다 고기가 아 예산이 안 하면 예산이 빠지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전어가 올라온다 우와 대박이네 밑밥에 딸기 파우더를 뿌려놨거든요 이 딸기향을 좋아하는가 봐 전어가 물기가 있어 파리아파가 낚싯때 내려놨는데 크다 크다 불좀 비춰줘 지랄 발광을 한다 우와 크다 전어가 크니까 전어 잎도 크다 맞지? 한번 보여줘 파이프에 잘 물려 사이즈 시라가 수호다 수호다 낚싯때 내려놓고 먼산 보고 있으면 물리가 있더라 팔아프게 말라들고 있노 손가락 아프니 어? 저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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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아이가 왔다 아이가 이봐라 이봐라 내려놓고 있으면 돼 들고 있으면 팔아프다 무겁다 무겁다 후덜덜거린다 진짜 사이즈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올라오겠지 와 무슨 이런 포인트가 다 있노 전어 나오고 감시 나오고 누나 누나가 100% 왔다 아니 자꾸 빠지니까 내가 세게 치는거지 앉아 중간에서 물었다 떨어지다가 걸린다 떨어지다가 걸린다 떨어지다가 꼬랑지에 걸린다 수면에 올릴때 딱 빠질뿐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싸 쬐고 간다 살살 감아야 되나 어 고기 빠졌다 고기 빠졌다 아니 아니 여기 물통에 있는 고기가 빠져나갔어요 어 내 고기 물통을 좀 뒤로 땡겨놔야 되겠다 꼬매디 물통을 좀 뒤로 땡겨놔야 되겠다 물통을 좀 뒤로 땡겨놔야 되겠다 어 아 아따 옆에 이모 앉아 한마리 왔다 사장님 카스테비 제가 준거 썼어요 아 전어 재밌어가지고 감감도 같아 잡아볼래 일하니까 남자는 감시야 이가 일하길래 내가 여자는 그럼 전어가 이래 봐 양산팀한테 지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데 물릴 뿐이야 또 어 뭐고 이거 봐봐 이거 잘라야 되겠다 바닥에 있는 거 물고 있다 근데 바닥에 카드채비를 누가 버리고 가가지고 엉켰다 어 쬐고 간다 손만 좋아해 그래 손만 좋다 어 하이에나네 빨리해라 빨리 움직이 오래돼 빠진다 우와 아 카드채비를 난장판 대뻤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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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으로 난리났다 들었어 생각지도 못한 전어가 올라와가지고 와 순식간에 한 10마리 잡은 거 같아 또 왔다 왔다 와 드라이 왜 클라가 있노 드라이 왜 클라가 있노 왔어 우와 왔어요 형들 왜 안 꼴고 그렇게 잘 잤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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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인클라 하하하하 저리 몸을 지금 밖으로 돌리셔야 되겠다 잠시만 저리로 갈게요 네 더 크다 맞지 우와 크다 와 빵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좋았어 와 이렇다 해볼를 한번 볼 수는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 감감도 감시 안하고 카드채리한테 말 잡았다 팔 아프다 손목 아프다 내일 갈치 잡아야 되는데 손 다 빼면 안되는데 손이 아리아리하네 왔다 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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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쇳에 전원은 다 내꺼다 이제 저는 전부 심지어 다 내꺼다 해를 칠 줄은 몰라가지고 응 접을 줄은 아는데 예 애 사장님 해촅을 채워드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쳐 드세요 하하하하 하하 낚싯대 세워야 돼요 아유 빠지쁘다 여기 깔치도 올라와요? 네. 거기다 내려야겠다. 누구 꺼요? 내 꺼요? 없어요. 못 봤어. 왔다. 누나누나네. 뭐고 물리가 있노? 찌가 이상해가지고 또 잡았어. 회 떠드세요. 우리 뜰 줄은 몰라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하면서? 회 쳐주세요. 회 쳐서 드세요. 앉아 2대2 대결하면 됩니까? 이리졌습니다. 전화가 많다는 거다 지금 이거. 지금 간조인데 간조. 내가 하도 왔다 왔다 해 놓으니까. 주변에 사람들 다 철수했어. 기가 죽었는가? C급을 했는가? 고기 티 나왔나? 고기 티 나갔네. 오 떨어진다. 와 떨어질 뻔했다. 와 순식하네. 많이 잡았다 맞지? 진짜 많이 잡았다. 이거 진짜 크다. 여기 한 마디 더 있어. 와 그레 끌고 가나? 송아 아이가? 흑왕왕 이랬다. 불 좀 비춰줄래? 치러 갔다가 순식간에 가지고 가네. 와 아따 이거. 진짜 맞지? 찐다. 아 뭐 박자가 안 맞았다. 박자가 안 맞았다. 아 박자가 안 맞았다. 좀 멀리 있는가 봐요 맞죠? 이 물이 빠져서 그러는가. 정말? 네. 어 왔다. 오 체인지도 왔는데. 와 물었다. 쟤고 간다. 왔어요. 전화가 왔어요. 아까 08일 안 했습니까? 가벼워서? 가벼워서요. 오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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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다. 이때 조심했는데 이때. 이때 너무 강제 진압하니까 터지네. 뭐 이런 전화가 떡전화가 다 올라오네. 자 이걸로 해. 진짜 왔다. 이봐. 우와. 몇 마리 이거. 우와 쎄다 쎄다. 이거 쎄다. 우와 빠졌다. 뭐 꽃이다. 같은 건 맞나? 손맛 좀 보라고. 바꿔줬다. 몇 마리 왔어요. 내 고기 떼줄게. 어 이거는 그 어피에 물었는데. 잘 올라온다 전화. 어. 믿봐. 가만히 있거라. 가만히 있거라. 살살해야 돼. 천천히 해야 돼. 거기서. 더 떼어야지. 여기. 여기. 이거 슬쩍 손맛보입니다. 손맛보라고 하면 잡아줬어요. 아 슬쩍 있는 거 아이가. 들어. 봉. 우와 크다. 오. 오. 어때. 가만히 있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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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온다. 또 나왔다. 거의 1, 2분에 한 마리씩. 상입 카드채비는 뭡니까? 아까 저희가 드린 거 아니지예? 응. 나도 아까 그 카드채비 나눠주고 없고. 이 카드채비에 한 분 해. 그렇지예? 오. 오. 아이고야. 아이고. 와. 따위. 마. 하하하. 저리, 저리 돌려놔야지. 엄마야, 엄마야. 나이스 샷. 이번엔 어딜 그리 가노. 들고 있어, 들고 있어. 우와. 크다. 고기 잘 나오니까 맞지? 잠도 안 온다, 맞지? 또 뭐다? 뭐가? 내꺼? 왔다요 왔다요 또 왔다요 전어다? 전어다 이게 통영 전원기라 두 마리가 두 마리다 두 마리 오 쌍거리 오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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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잎샷 여러분 여기는 통영예포방파제거든요 요즘에 한 10마리씩도 이렇게 나온다 하거든요 살담시가 전어는 지금 나온지 꽤 됐대요 그리고 전어하고 숭어는 엄청 많이 나온다 하니까 오시면 손맛 보시길 바랄게요 어제 잠깐 오셔가지고 전어를 한 3, 40마리씩 이렇게 잡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요거 멀티형이 지금 입질이 좋아서 여기 부부 조사님들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사임사에 사임사 이거 하나 쓰세요 잘 잡히는 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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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빠졌다 빠졌다 여기 있네 고기 잘 나오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통통하네 산림망이 무거워가지고 안 올라온다 여기 한번 볼까 감시에다가 전어에다가 여러분 오늘 조가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이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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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같이 있는다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데리고 오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데리고 오네 오 뚝배기 왔다 왔다 지랄 발강하네 오와 가만있어라 오오 두 마리인가 뭐지 오와 박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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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가 뭐어 어 숭어다 와 숭어 들어 보겠다 그러니깐요 전어인 줄 알고 올랐는데 숭어다 뚝배기 뚝배기 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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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다리 있다 수다 수다 어이 저 눈가리 봐라 메이저 나온다 메이저 수다리 저렇게 날씬하게 저렇게 뱀처럼 생겼어 아 새끼네 수다리 지금 손질한 전어 받아먹고 있어요 수다리 와놓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갑다 이제 철수 여덟 자 스무 마리 잡고 스무 마리 주고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딱 스무 마리 사봤어요 방금 낚시 같이 하신 분 덕분에 재밌었다고 수세미 하나 주고 갔어요 물청소 싹 하고 갑시다 오늘 예포마 히야한테 전어 나오는거 딱 걸렸네 오늘 신나게 스무 마리 보고 갑니다 네 하고 좋아요 힍 머なるほど 오늘 신나게 되돌아 그리고